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연말, 지금 이맘때 쓸 수 있는 스몰트코 표현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카테고리가 세 가지일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연말에 쓸 수 있는 스몰트코 표현들이 가득 담았으니까요. 집중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저 혼자 제작한 게 아니라 캠블리의 원어민 선생님인 타냐 선생님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말, 이맘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거죠. 지금과 약속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새로운 표현 크리스마스 때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다른 데라도 가? 사실 크리스마스 때 먼 가족을 방문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여행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Are you staying in town or going somewhere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 이거 대신에 Are you staying in town or going somewhere for the holidays? The holidays 이거 써도 괜찮습니다. Are you going home for the holidays? Yep. 근데 여러분 이게 스몰 토크 표현으로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상대가 크리스마스 때 아틀란타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러 갈 거래요. 그럼 이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아틀란타 출신이야? Are you originally from Atlanta? 상대가 만약에 아틀란타 출신이래요. 그러면 Oh, when did you move here? 어, 여긴 그럼 언제 이사 온 거야? When did you move here? Oh, did you go to school there? 어, 거기에서 학교 나왔어? Did you go to school ther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또 내가 아틀란타에 가본 적이 있으면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연말이나 명절에 어디 갈 계획이 있는가 그게 가족 방문이 목적이든 휴가, 여행이 목적이든 어떤 지역이나 도시에 대해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Are you staying in town or going somewhere for Christmas?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이 되게 자주 하는 그 대화 주제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그래서 블랙프라이데이가 되기 전에는 Are you going shopping on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데이 때 쇼핑 갈 거야? 또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나서는 Did you go shopping on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데이 때 쇼핑 갔어? 이것도 스몰토크로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또 저는 사실 미국에 있을 때 한 10월 말 정도부터 주변 지인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슬픈 건 한국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쇼핑을 안 하게 되네요.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튼 Have you started your Christmas shopping? 크리스마스 쇼핑은 시작했어? Have you started your Christmas shopping?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그럼 물어볼 수 있겠죠? Are you done with your Christmas shopping? 크리스마스 쇼핑은 다 했고 Are you done with your Christmas shopping? Are you guys done with Christmas shopping? 물론 크리스마스를 셀레브레이트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솔직히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셀레브레이트 하잖아요. 아무튼 크리스마스 쇼핑도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New Year's Resolution 이것도 주제가 될 수 있죠. So do you have any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다짐 같은 거 세웠어? Do you have New Year's Resolutions? 이렇게 물어봤을 답변으로 My resolution is to cut down on drinking. 내 새해 다짐은 cut down on. 뭐뭐를 줄이는 거야. drinking. 술을. Do you have any New Year's Resolutions that you're sticking to? 그래서 새해 다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연말이 되면 하늘이 되돌아보면서 아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Time flies. I can't believe it's Christmas already. 그래서 저는 이 말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I can't believe this year's almost over. 아 올해도 거의 다 끝나간다니 믿기지가 않아. I can't believe this year's almost over.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 상황상 밖에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막 여기저기 여행도 못 다니고 뭔가 생활이 한정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나요? I feel like time has been going faster since COVID. 이 시기 이후로 되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I feel like time has been going faster since COVID. 또 항상 빠질 수 없는 정말 스몰 토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날씨. It's freezing outside. 옷 따뜻하게 입어, 껴입어, bundle up, stay warm. 또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Try not to catch your cold. Be careful not to catch your cold. 이렇게 우리가 평소 옷 따뜻하게 입어 감기 조심하세요 이러면 많이 하는 것처럼 네이티브도 stay warm, bundle up. Try not to catch your cold. Be careful not to catch your cold.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최소한 하나쯤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건 어차피 인삿말로 되게 많이 쓰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관심사로 moving on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I didn't know 이 패턴이랑 정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에 대해서 새로운 재발견을 할 때 뭔가 몰랐던 점을 알게 될 때 I didn't know 패턴을 되게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한테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체크하면서 그냥 쉬었대요. 그때 Oh, I didn't know you liked to read. I didn't know you were such a reader.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 독서 좋아하시는구나. 독서를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독서 좋아하시는구나. I didn't know you liked video games. 또 상대가 뭐 야구 경기를 봤대요. 그럼 I don't know you were into baseball. What's your favorite team? 가장 좋아하는 팀이 뭐예요? I didn't know you liked basketball. Have you been to any games lately? 최근에 경기 보러 간 적 있냐? 등등 스몰 토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didn't know 이걸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상대의 능력을 칭찬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상대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I didn't know you were such a great presenter. 이야, 너 알고 보니 프레젠테이션 되게 잘하는구나. I didn't know you were such a great cook. 그니까 상대의 능력이나 매력 포인트에서의 재발연을 했을 때도 I didn't know 이걸 응용해 쓸 수 있습니다. 아, 또 이것도 쓸 수 있겠다. 상대가 I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나는 그 사람이 I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I didn't know you had kids. 아이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What great are they in? 몇 학년이에요? I didn't know you had little brother. 자, 그럼 마지막. 사실 이 주제는 캠블링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주제인데요. 크리스마스 파리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특히 특정 나이 이상 그니까 부모님들이 모였을 때 아이들 얘기만큼 좋은 게 없대요. 아,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어서인지 아이들 얘기라고 하면 Do you have any kids? 애들 있으세요? How old are they? 몇 살인가요? Where did they go to school? 학교 어디 다녀요? 여기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 스몰 토크 주제가 멈추는 것 같은데 캠블링 선생님은 되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분이 지금 쓰는 단어 같은 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냥 일상 회화니까 그러니까 자막 안 깔아들 테니까 이분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이분이 다른 학부모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를 만났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이래요. Well, how are the kids? How are the kids doing in school? How old are they? What are they studying? Do you like their school? Do you like their classes? What do they do after school activities? 여러분, 이분이 얘기한 거 다 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Do you like his classes? Do you like her classes? 뭐 수업은 마음에 드는가? Do you like his teachers?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가?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거를 물어볼 줄이야. 또 What school activities does he do? 뭐 extra curricular activities. 그래서 어떤 과외 활동이나 스쿨 액티비티 같은 거를 하는가를 물어보래요. 좀 연령대가 있는 아이들. 뭐 대학생이나 성인일 땐 Where does he go to school? 학교는 어디에서 다녀요? Where does he go to school?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 이유가 답변으로 단순히 지역을 얘기해도 괜찮고 학교 명을 얘기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Where does he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상대가 답변하고 싶은 정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Where does he go to school? 또 What does he do? 직업이 뭐예요? What does he do for a living? 그래서 나도 엄마 아빠고 상대도 엄마 아빠라면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는 좋은 주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것도 되게 자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친밀한 관계에서 이름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진이 있는지 Do you have any pictures of them? 왜냐하면 사진 보여주면 또 엄마 닮았네요. 아빠 닮았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Do you have any other pictures of Astrid? Can we see some pictures? 아무튼 여러분이 이맘때쯤 쉽게 쓸 수 있는 스몰 토크 표현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실 스몰 토크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주제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지치듯 이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스몰 토크로 유용한 표현들을 알려드려도 제가 알려드리는 걸 네이트와 실질적으로 연습해보고 써보지 않으면 스몰 토크를 더 잘하게 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는 input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늦는 input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네이트와 대화를 하며 output을 늘리고 싶다면 캔블리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물론 나는 평소 원어민들이 자주 접하는 그러한 세팅에 있다. 그럼 대화 대상이 많으니까 뭐 굳이 캔블리가 필요 없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캔블리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스페셜로 뭐 한 달 더 무료 혜택을 주는 되게 좋은 프로모션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take advantage of this offer 해보세요. 아무튼 오늘도 스몰 토크 표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유익한 스몰 토크 표현들을 많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